디즈니랜드가 2019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입장권을 25% 기습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8% 인상한 데 이어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인상했는데요. 이제 값싼 하루 이용권 티켓만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디즈니랜드 1회 입장권과 연간 이용권, 주차권 등이 모두 25%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이용권과 1회 주차권 가격은 1년 중 관객들이 그다지 몰리지 않는 5월 주중 비수기의 최저가 요금이 104달러에 이릅니다. 성수기에는 14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일반 연간 이용권은 339달러에서 399달러로 60달러나 올랐으며 날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은 100달러나 오른 114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주차권 역시 25%나 인상돼 25달러로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입장료를 인상해도 관람객이 조금도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통계에 자신을 얻은 디즈니랜드 측이 입장권 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디즈니랜드 측은 올여름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를 개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입장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